오늘 첫 무대를 작성할 가수는 멀리 충청구에서는 이 가수를 모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. 좀 가슴에 묻은 사랑의 노래를 대비해서 전국을 각항을 받고 있는 국내 최정상급의 프로토 가수하면 이 가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. 홍도의 무대입니다.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현실이 눈물이 난다 울릴도 아닌데 풍내배는 한마디에 가슴이 끌어오라 꼽히는 두 분 사물엔 기린 접히고 갈매기 웃을 큰 노랫소리 너의 모습은 장엄하고 아름다운데 또또야 또또야 홀로 서있는 또또야 내 손톱 바람이 너의 살을 찢어져요 또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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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운 또또야 내 손톱 바람이 너의 사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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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꺼피는 좁은 사물엔 기린 접히고 갈매기 그 슬픈 노랫소리 너의 모습은 창원하고 아름다운데 또또야 또또야 홀로 서있는 또또야 내 속은 찬 바람이 너의 삶을 찢어도 복도야 외로운 속도야 말 좀 해 다오 반만은 너의 삶을 복도야 외로운 속도야 말 좀 해 다오 반만은 너의 삶을 말 좀 해 아멘